한국국토정보공사 야 시유야 니가 가지고 있어 야 그나저나 새로 들어온 막두기인가 뭔가는 여기로 오기로 했냐? 네 막두기입니다요 야 너도 축구 좋아하냐? 그러면 입죠 여부가 있겠습니까? 너네 첫사랑 현정이 아니니? 오빠 야 너 경찰 됐다더니 그래 이 도끼파에서 잠입 수사 중이야 그래서 남자 분장한거야? 보지 마 오빠에게만은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발 눈 닫고 귀 닫아 야 떨어져 왜 못참고 여기서 안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오빠 야 막둥아 막두기 비둘 야 너 볼 좀 차냐? 전혀 운동신경 없어서 잘 못하는거야 야 이마 남자가 축구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하기야 뭐 옛날에 너처럼 축구 못하는 애가 하나 있긴했다 야 걔 기억나냐? 아 기계가 기계가 웃기네 아 미쳤구나 걔가 걔가 공을 딱 놓고 놔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딱 쓰린데 걔가 안 놔 이게 딱 놔는데 걔가 야 기억하냐 말을 하라고 이 돼지 자식아 아니 뭐 이렇게 처우고만 자빠져서 왜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쟤 간둥이가 하나가 들어왔어 고 날라입니다 고 고 고 고 고 고 아이 깜짝이야 여기로 안 날라오잖아 야 애들도 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그랬어 야 넌 왜 거길 가리냐 얘 왜 뭐 여자처럼 아 여자? 어? 가만 보니까 얇게 화장도 한 거 같고 아 이 정도까지는 생얼로 쳐주는 거예요 뭐야 너 진짜 여자야? 남자자! 근데 왜 거길 가리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그니까 사실은 형님 제가 그 취미가 그림자 연극입니다 뭐라고? 비둘기 오오 그리고 개 개개 오오오 또 개가 나타났다 아 나무 끝에 개 호 öz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폭포 폭포구나 끝에 게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막 싸우고 막 옴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연호구 아 펀치점으로 또 싸우고 막 목을 딱 물고 막 표데기 표데기 아르르르르 보지 마 눈 닫고 귀 닫아 나도 이런 내 모습 싫어 오빠한테 이런 못생긴 모습 보여주는 게 맘 편한 줄 알아? 나도 수염 지우고 눈썹 이뻐요 미끄럼이 너를 들여다두고 야야야 막둥아 네? 야 너 까불어가지고 축구장 라인 다 지워졌잖아 아 라인이에요 좀 이따 공차할라니까 라인 다시 그려라 아 이게 춤이래요? 근데 하얀색으로다가 야 이게 우리가 5억짜리를 팔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냐? 한 20억은 될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면 그리면 되겠다 라인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라인을 그려라 다 췄네? 보조 다 썼어? 네 형님 야야야야야 막둥아 네? 야 너 지금 뭘로 그리는 거야 지금? 여기 하얀 가루 있어가지고 내가 쓸 수 있게 이렇게 내가 또 살고 그랬지? 야 이거 1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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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도 1억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거 2억 2억 2억이면 더 좋지 아니 더 좋지 야 막둥아 큰형님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마약 5억 원어치야 큰형님 아 잘못했습니다 야 이거 마약 6억 원어치야 야 여기 가야 하얀era 야や laut 야 막둥아 미안 well Army like or Citizen 뭐 이런 거야 어? 돈은 또 벌면 되지? 돈은 또 안 돼? 까... 야 야 야 너 진짜 맞잖아 어? 어? 가자! 너 일로와! 가만히 때릴 거잖아! 아아! 안 때렸다! 안 때릴 테니까! 일로와! 뻥치시들! 너 갈게! 너 일로와! 밀어 이거를? 이게 뭐야 이거? 일로와! 뭐? 뭐? 뭐야? 뭐야? 여기 어디여 저! 아 이씨 좀 더 힘차게 놀을 줘야! 힘차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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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거를 얻다 갔다 스카이를! 야 너 뭐야? 형님들의 귀염둥이 막두기 삐다요! 왜?